예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 TV 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이제와 이재명,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시작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제와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과 관련된 검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들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온갖 비리, 의혹, 제기를 시전함으로써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온갖 숱하게 작전을 걸었지만 제거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더 성장을 했죠. 지금 당대표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민주당 수박이라는 친윤 세력이 있어요. 민주당 내에 친윤 세력들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되어도 끌어내릴 만한 그런 작전을 꽤 했다가 민주당 당원들한테 걸려가지고 무마되고 있고 벌벌 떨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완전히 당권을 휘어잡고 친륜 세력들, 지금 문파, 친문이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친륜 세력들이고 수박이라고 불리고 있죠. 아마 물갈이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제 같은 경우는 변이제 태블릿이라고 하는 검찰을 쓸어내릴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완전히 전투부대 선봉장, 유일하게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 하니까 이제 변이제는 농객으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정치인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농객으로만 머물기에는 너무 지금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이제는 정치인으로 불러줘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정치인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200인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변이제는 차기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다. 변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변이제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면 헛소리하지 말라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종종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혹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제 윤석열 끌어내리고 최대집이랑 보수신당을 창당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이제는 차기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타 농객들과는 다르게 말로만 공격하는 농객들과는 다르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태블릿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정치활동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의혹만 제기하고 논란만 제기하고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 안민석, 여러 정치인들이랑 사법 쪽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윤정부와 검찰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인물들이라고 봐야죠. 이제 변이제는 농객보다는 정치인이라는 더 큰 그릇이 어울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변이제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정치인의 가장 큰 꿈이 뭐예요?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쩌다 보니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할 검찰개혁을 변이제 본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 그러니까 변이제는 보수예요. 진보가 아니라. 근데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본인이 지금 상당 부분 하고 있어요. 농무연, 문재인 대통령의 여문이 뭐예요? 검찰개혁이거든요. 검찰개혁은 보수 변이제가 이루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공수처, 변이제 변호인단들, 그리고 안민석 의원들 지금 차근차근하게 지금 검찰개혁을 향한 발걸음. 그냥 폭주 기관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못 막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지만 저번에 제가 이제 평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변이제가 대통령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건전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패거리 정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상당 부분 사라져요. 왜냐하면 저번 대선에 누구 나왔어요? 심상정, 윤석열, 안철수, 그리고 이재명 나왔죠.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 윤석열이랑 거의 연대했죠. 그리고 심상정이랑 이재명 그냥 3대1로 싸웠잖아요. 거의 완전 거의 린치했죠. 린치 3대1로.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해서 이재명 그냥 다 부르쳤잖아요. 토론회 때 보면. 심상정이랑 윤석열이랑 연대한 건 아니지만 하는 말 보면 항상 이재명만 공격을 하죠. 이런 어디 패거리까지 뭉쳐가지고 한 명을 그냥 이렇게 집단 린치하는 만약에 변이제가 있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저번 대선 때 변이제가 있었으면 이재명 집단 린치하는 거를 변이제가 막아줬을 거예요. 변이제랑 이재명이랑 어쨌든 정치적인 노선은 다르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이 하고 있는 정치 대선은 지금 반대 노선을 걷고 있잖아요. 변이제와 이재명이. 그러다 보니까 저번 대선처럼 같이 야불해가지고 한 명을 집단 린치하는 그런 깡패적인 정치 문화는 청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건전한 정치인들이. 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보수인 변이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환영해야 될 일이에요. 왕따 당한 일 없을 거예요. 정치인 한 명이. 친이재명계인 안민석과 함께하는 변이제 안민석이랑 변이제는 같이 함께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양문석의 보증으로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함께 싸우려는 중이거든요. 안민석이랑 변이제는 첫 번째로 손을 잡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수박들 때문에 윤석열의 탄핵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재명 공격하기 바쁘지 윤석열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탄핵을 하겠습니까? 탄핵을 원하지 않아. 친윤세력들이야 수박이. 탄핵은 못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변이제도 이거는 인정하는 사실이고 처음으로 친이재명계인 안민석하고 변이제가 손을 잡았으니까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이게 선봉장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활동하게 되면 추중 세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의기투합해가지고 좀 더 세력이 커지지 않을까. 첫걸음은 비록 미약하지만.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 변이제 싸움은 더욱 힘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은 민주당 내 수박을 어느정도 정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친이재명계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힘을 얻게 될 텐데 이재명이란 사람은 여기서 제가 이제 개파개파 이렇게 따지는데 이재명 당사자는 개파 논리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개파 논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정치입니다. 제가 이제 수박세력, 친이재명계 이렇게 개파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파로 설명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재명 이분은 개파가 없어요. 개파 논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옳은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정파 논리로 가는 거예요. 정파 논리 정치적으로 좀 함께 뜻이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거지 아 이 사람은 내 라인이기 때문에 챙겨줘야 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은 제가 설명하기 쉽게 이재명계, 친이재명계 이런 식으로 설명할 뿐이지 이재명은 실제로 개파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냥 같이 뜻이 맞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챙겨주고 그런 게 없어요. 괜히 이거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거야. 이재명을 도와주면 마땅히 떡고물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 노무현도 싫어하고 문재인도 싫어하고 이재명도 싫어해요. 도와줬으면 떡고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상이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자기 희생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권 논리가 없어요. 제가 막 노조, 노조 막 하면 노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권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권을 추구하지 않나요? 이게 진짜 자기 희생적이고 이게 진짜 정치지. 어쨌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변이재의 싸움은 더욱 힘을 얻게 된다. 자연이 수박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 변이재와 이재명은 독립적이지만 상호 보완적이며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다. 이게 뭔 말이냐. 변이재의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 70% 이상이 서로 공유를 해요. 거의 지지자가 비슷해요. 이 비슷하다는 건 뭐냐. 이재명한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이재명한테 없는 거를 변이재한테 기대를 하고 이제 변이재한테 기대를 했던 게 이제 이재명한테 있으면 이재명한테 기대를 하고 서로 그냥 단점과 장점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그거죠. 한마디로. 변이재한테 없는 거는 이재명한테 기대를 하고 이재명한테 없는 거는 변이재한테 기대를 하고 변이재는 공격수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치권력 이게 지금 완전 쌍쌍발 쌍쌍발 하나로 뭉치면 엄청난 폭발력을 내죠.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4, 8, 16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 공수처 수사 들어가고 이재명 당대표 되고 하면 이제 완전 그냥 벌벌 떨어야지. 변이재가 가진 공격력과 이재명가 가진 권력이 상호 보완적. 변이재와 이재명이 성장할수록 윤정부와 검찰은 초토화되고 민주당의 수박들이 퇴출된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검찰들 수사를 하고 있으면 검찰들 예전에 윤석열과 한동훈 그쪽 라인들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칭윤, 윤정부를 비호하는 수박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고 완전 그냥 필터링 되는 거죠. 정수기야 정수기. 정치 정수기.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정화시켜줄 수 있는 환상의 콤비가 되는 거다. 같이 손을 잡고 일하진 않을 거예요. 같이 손을 잡으면 지지자들끼리 싸워요. 지지자들끼리. 그리고 자꾸 이간질 시키고 절대 손잡으면 안 돼요. 이재명이 수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변이재가 약간 이런 말을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이재명이 수박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뭐 조금 밀려나는 거다. 앞으로 이제 대권 싸움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민주당 수박당 박작하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광견병 걸렸듯이 발작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이야기만 나오면은. 수사를 하고 막 해야 된다. 자기 되는 편인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변수는 이재명과 함께하는 여성계예요. 이재명이 여성계가 자꾸 손을 잡으려 그래. 보세요. 권인수. 눈치 없는 여성계를 항상 찼다면 대부분 똥볼. 박지호 사퇴를 초파시킨 주본 중 하나잖아요. 이재명은 저는 여성계와 함께 일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맨날 그냥 똥볼 차고 지지율 깎아먹는 주본 중에 한 명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저번 요번 대선 때 지지율이 상승된 걸 이재명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계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본인들 특히 개딜들이 나한테 붙은 거 아닌가 착각입니다. 여성계랑 같이 일했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의 비리와 논란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지지율을 얻은 것이지 민주당 내 여성계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지지율을 올랐다? 착각이에요. 이거는 진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맨날 똥볼 차죠. 여기까지 결론을 내려보자면 변이제와 이재명은 앞으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갈 거예요. 이제 농객 변이제 보다는 정치인 변이제가 좀 어울릴 것 같고 이재명은 당대표가 되면서 수박도로 걸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민석은 변이제와 사법적으로 공수처 이런 사법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변이제가 힘을 엄청나게 얻는 거죠. 변이제는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가 뭉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불쌍해. 이제는 좀 불쌍하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 0% 1%가 되더라도 지지율이 자기 할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0% 1%가 될 수도 있다 뜻이에요. 변이제가 예상했거든요. 윤석열 0% 될 수도 있다. 지지율이 막 그런 타이틀을 달고 이제 평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긴 봤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0% 될 수도 있다. 하여튼 좀 불쌍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어. 국민들이 지지율 떨어진 대통령 진짜 엄청나게 무시하거든요. 이제 언론들도 다 돌아 살 거예요. 정치 영향력 랭킹 8월 6일자입니다.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왔고요. 변이제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비모준이랑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변이제가 이제 라디오나 유튜브 방송이 나왔다면 시청자들을 막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리고 변이제의 장점이 뭐냐 역시 언론인답게 신문사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론인답게 언론사인가 신문사가 아니구나 언론사도 운영하는 그런 대표 고문답게 어떻게 하면 자기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영상을 공유하고 제가 공 편집을 해도 아무 말 안 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만약에 자기 영상을 퍼가거나 제가 공 편집하면 자기 광고료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5위를 권장하고 있다. 팬페이지가 엄청내들어. 따라갈 수가 없어. 김호준 2위. 계속 1위, 2위는 변이제가 계속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위 김용민. 김용민이 진짜 잘 됐어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김용민이 드디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3위권 올라와야 된다고. 제 예상대로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세요. 김용민이랑 변이제는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되게 친해 보여요. 지금은 형제 같아. 나이도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되게 친하고 변이제가 이렇게 잘 웃질 않아요. 항상 무표정이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진을 올렸냐면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으니까 이거 걸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별로 잘 웃잖아요. 웃으면 되게 친한 형 같아. 근데 이제 잘 웃지 않은 사람인데 김용민하고 이제 같이 강용서 방송 들으면 좀 잘 웃더라고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여. 김용민이랑 변이제는 아마 이제 윤석열 끌어내려도 종종 만남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진중권이 3위까지 찍고 올라왔는데 이거 와 윤석열 엄청나게 진짜 지지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번에 전화통화 펠로시 펠로시인가? 그 전화통화 한 거를 신의한수라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무슨 신의한수야. 친중이지. 진중이 아니라 윤석열은 친중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위는 이동영. 이동영은 요새 꾸준히 활동하고 있어. 중위권에는 항상 이동영이 끼는 것 같아요. 5위. 안정권, 강용서 공동 5위인데 좀 떨어졌죠. 안정권. 요새 휴식기를 취하면서 그렇게 구구적인 행동을 조금 자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도 있었고 좀 떨어지고 강용석은 요번에 뉴스인가? 뉴스 인사이든가? 뭔가 가세연의 이런 컨텐츠랑 비슷하게 이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유튜브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전원책도 3계단 상승을 했고 오히려 정부주가 많이 떨었어요.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뒷담화 깐 거. 그 논란 때문인지 몰라도 좀 떨어졌고 정규제는 1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드디어 꼴찌 탈출. 축하드립니다. 김세인은 바닥. 진짜 가세연이 요새 옛날 같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강용석 없는 가세연은 안꼽는 찐빵이다.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간의 가세연의 주인이 강용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강용석은 지금 이 중위권에 든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이 중위권에 든다는 자체가 다 쟁쟁한 사람들이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정치 영향력 랭킹까지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인포세니티비 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